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60번째 패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장을 저와 함께 해석하시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이것도 영문법책을 보면 과거 완료를 가르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뒤에 과거 완료시제가 나와요. 물론 여기는 이제 낫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p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before이나 또는 when이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는 이러한 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석할 때 복잡하잖아요. 과거 완료고 여기는 과거고 접속사는 이거는 전에고 떼고 이런데 그냥 이 주절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낫이 있다고 볼 때는 미처 뭐뭐 하기도 전에 그쵸? 예 전에 뭐뭐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만약에 낫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과거 완료니까 먼저 해석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보시면은요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그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I had not gone far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미처 뭐 하기 전에? 멀리 가기도 전에요. 멀리 가기도 전에 나는 누굴 만났어요? 그쵸? 노인을 만났죠. 한 노인을 만났다. 그러니까 when이나 before 같은 거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직역을 했을 경우에 뒤에서부터 직역을 했을 경우에 내가 한 노인을 만났을 때 나는 멀리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멀리 가지 않아서 나는 한 노인을 만났다. 이 같은 의미죠. 따지고 보면은 자 2번은요 이제 이거는 과거 진행과 과거 시제인데 여러분 was thinking은 이게 지금 과거 진행이죠. 그리고 heard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먼저 시작한 걸까요? 어느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들은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예 과거 진행이 과거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죠. 그것을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보통 우리는 해석할 때 부사절부터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내가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이 was thinking이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얘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럴 때 나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은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쭉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달리고 달렸죠? 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죠? 마침내 뭐 할 때까지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달리고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해석을 하면 시간도 독해할 때 오래 걸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쵸?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달린 거니까 내가 달리고 달려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집에 도착했다. 이렇게 편하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는 집에 도착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을 때에 그 부사절부터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해석을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더 매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을 할 때라던가 우리가 빠르게 독해 지문을 읽을 때 이 스킬이 아주 중요하죠. 자 4번도 볼게요. 자 He had tried for a long time이죠? 네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죠. 이거는 과거 완료네요. 얘가 먼저죠. 자 그리고 그가 성공했죠. 얘는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더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성공하기 전에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죠. 그런데 그냥 왼쪽부터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구문이죠? 예 요 위에 부분 요거 내용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비포를 좀 박스를 쳐주고 그쵸? 자 나는 오래 기다리기도 전에 그쵸? 예 미쳐 내가 오래 기다리기도 어 전에 버스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쵸? 미쳐 뭐뭐 하기도 전에 미쳐 내가 기다리기도 전에 버스가 도착했다. 예 그냥 직역을 하면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나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죠? 예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버스가 도착했다. 라고 보셔도 되고 그쵸? 예 자 6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was going 이에요. was going to explain 설명을 어 할 거죠? 예 뭐 할 때? 벨이 울릴 때죠. 자 이것도 왼쪽부터 해석하면은 예 그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할 때 벨이 울렸다. 그쵸? 그냥 왼쪽부터 보이는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살펴볼게요. 자 I was to get into the train 이죠. 자 be about 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죠. get into the train 기차를 타는 거죠. 내가 막 기차를 타려고 했을 때 그때 누군가가 탭 탭이 뭐예요? 이게 신체 접촉 동사라 그래서 이제 뒤에 목적어 받고 이제 뒤에 전치사 쓰고 더 관사를 써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 나의 어딜 그 숄더죠. 어깨 어깨를 탭 두드렸죠. 그쵸? 직역을 하면은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렸을 때 나는 막 기차를 탔다. 그쵸? 예 기차를 타려고 했다. 요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게 편하죠. 더 매끄럽고 내가 막 기차를 타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거를 복습을 해볼게요. 자 어느날 아침이죠. 자이언트예요. 거인이죠. 거인이 누워 있었는데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죠. 웨이크니까 침대에서 그쵸? 그랬을 때가 되겠죠. 보이는 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거인이 침대에 깨어있은 채로 누워 있었을 때 그는 들었죠. 뭘 들었어요? 어떤 아주 사랑스러운 음악을 들었죠. 자 그런데 그 음악이죠. 음악이 너무 스위트하게 들렸죠. 그의 귀에. 그쵸? 틀림없다죠. 그래서 왕의 그러한 음악가들. 그쵸? 왕의 뮤지션들이 패싱바이 지나가는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되셨죠? 자 2번입니다. His reputation이죠. 이거는 그의 명성이죠. 그런데 뭐로서의 명성이에요? 웨이터로서의 명성이죠. 그런데 그 명성이 어떻게 됐어요? Was built up. Built up. 이게 명성이 쌓여져 간 거죠. 아주 천천히 그죠? 자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의 장점이 그쵸? 이 before 먼저 해석하게 되면 막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래야 되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장점이 인정을 받은 거죠. 그쵸? 인정받기 전에 인정받기 전에 긴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의 장점이 인정받았다. 이게 더 매끄럽죠? 자 심지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조차도 그의 책들이 had gained죠. 얻었대요. 뭐를요? 단지 제한적인 인기만을 얻었다는 거죠. 그쵸? 죽고 난 다음에는 인정을 받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but이죠.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was a man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who 이하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죽격관계대명사 절이 이끄는 이 뒷부분이 앞에 있는 a man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이 who가 이끄는 절이 어디에서 끝나요? 여기 세미클론 앞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후가 이끄는 이 형용사절 안에 이제 어 죽격이니까 이제 주어가 없고 동사가 와야겠죠.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요게 좀 문장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이 when을 여러분 좀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웬이 지워야지 좀 더 이게 영어가 좀 더 매끄럽게 다가옵니다. 자 후 안에 지금 뭐가 지금 껴들어가 있냐면 웬은 지워주시고 요 once가 이끄는 부사절이 이렇게 껴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 후에 지금 동사가 나와있는 동사가 이 word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once 주어동사는 일단 뭐만 하면이죠?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일단 결정하고 나면 이죠. resolve니까 일단 결정하고 나면 뭐에 대해서 한 가지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was not easily turned 에요. 쉽게 돌려지지 않는 뭐로부터? 그의 목적으로부터 쉽게 돌려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말했죠. 그리고 주장했죠. 그리고 scolded죠. 스콜드는 비난하다 했듯이죠. 비난하다. 비난했어요. 누구를요? 예 그의 아주 그 불쌍한 와이프를 아내를 갖다가 비난을 했죠. 자 그리고 틸이 나오네요. 자 틸을 갖다가 뒤에서부터 해석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면 좀 더 매끄럽죠. 그래서 그 그는 말하고 주장하고 또 비난을 해서 그 와이프를 갖다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녀가 gave an unwilling consent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동의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의 제안 바로 남편의 제안에 마지못해서 동의를 하게 됐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 자 나는 믿어요. 뭘 믿죠? that 이하를 믿죠? 자 이제 that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뭐예요? 더 sense of smell이죠? 이게 뭐예요? 후각이죠? 후각 그쵸? 이게 주어입니다. 자 후각이 하고서 이제 동사 나와야 되는데 위치가 이끄는 절이 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쵸? 이게 어디까지 지금 이제 이어져요? 이 센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smell을 꾸며주는 거예요. 더 이게 주어져요? 그리고 동사가 이즈가 되는 거예요. 자 후각은 후각인데 어떤 후각이에요? seems to diminish이죠?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함에 따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또 이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해야겠죠? 보여서 그것이 그 후각이 뭐가 돼요? something이 되죠. 어떤 something? 좀처럼 가치가 없는 거죠. skills 이니까 뭐 할 가치가 없어요? being called 불려질 가치가 없죠. 뭘로?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 불려질 가치가 없는 무언가가 된다는 거죠. 뭐가 그래요? 후각이 다시 해석합니다. 나는 믿는데 그 후각이라는 것은 그렇죠?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자라면서 그래서 결국에 그 후각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좀처럼 불려질 가치가 없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뭐라고 불려질 가치가 없어요? 감각이라고 불려질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러한 후각이 어떻다? nearly as kin이에요. kin이 뭡니까? 그렇죠? kin이 뭐예요? 이게 어떤 감각에다 쓰일 때는 얘가 예민한이라는 뜻입니다. 예민한 예민하대요. 거의 그렇죠? 어디에 있어서? 어린애들에 있어서죠? 뭐만큼 as is one급이죠? 이런 거는 표시를 해놓을게요. 네, 원급 뒤에 것만 해석이 됩니다. 뭐만큼이라고 바로 the in the inferial animals니까 하등동물이죠. 개 같은 거 있잖아요. 개 그렇죠? 개가 얼마나 후각이 좋아요. 그래서 하등동물에서만큼 작은 어린이들에서 예민하대요. 거의 후각이 그렇죠? 자 그리고 when they live with nature죠? 자 이때 이 데이는 위에서 말했던 little child라는 말합니다.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갈 때 그렇죠? 그럴 때 contribute to죠. 컨트리뷰트는 항상 2랑 붙어다닙니다. 그래서 어디어디에 기여하다 이바지하다죠. 그래서 많이 기여한대요. 바로 그들의 즐거움이죠. 그렇죠? 자 이것도 as is one급이네요. 그죠? 이것도 색깔을 좀 칠해볼까요? as is one급 자 그래서 뭐뭐만큼이에요. 바로 시각과 청각만큼 그들의 기쁨에 많이 기여한다 이바지한다 정도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배운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어 원서를 읽고 독해를 할 때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 잘 연습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